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마일티비 서유석티비입니다. 더 많은 정보와 영상을 보시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쑥스러운 것도 너무 잘하시고요. 시작! 하나, 둘, 셋, 야구! 원장분들이 많은데 사랑해 주세요. 기존 팀은요. 원래 금슬이 좋은 것 같은데 이거 하고 나면 더 좋아지실까봐 걱정해 주세요. 이번엔 원장은 계속 보시고요. 검지손가락 이렇게 하시고요. 나 예쁘지! 친구한테 화려시켜 주세요. 친구한테 시작! 나 예쁘지! 그럼 대답을 해주세요. 오! 예뻐!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은 예뻐가 아니에요. 코에 바람을 조금 넣으시고 예쁘! 시작! 예쁘! 오! 나 사랑스럽지! 지금 지지지지지 아까 복받아야지 다 입꼬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고거 생각하시면 나! 나 사랑스럽지! 시작! 나 사랑스럽지!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오! 자, 우리 대답은 너무 정상적으로 알려주시면 재미가 없어요. 그쵸? 오! 오! 이렇게 해주세요. 오! 이렇게 해주세요. 오! 상대방을 웃게 해주시잖아요. 그쵸? 상대방을 웃게 해주는 게 결국 못 받는 일입니다. 자, 나 예쁘지? 사랑스럽지? 까지 갔어요. 자, 이번에는요. 손 앞뒤로 하시고요. 자, 나한테 말했지? 시작! 나한테 말했지? 시작! 나한테 말했지? 시작! 그 다음에는 깔결을 뺄 수 없잖아요. 그쵸? 오! 시작! 자, 미니한테 부터 갈게요. 시작! 사랑해! 자, 그럼 순환한테 갈게요. 끝까지 저의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구독 단추 눌러서 구독해 주시고 왼쪽에 제가 추천드리는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